중국의 전설 먹을래? 그냥 뜯어갈어 뜯어갈아 있어 그건 찢어 먹어야지 제 말 아닌가요? 어 몰라 조금만 올라갈 있어 이거 진짜 먹냐? 진짜 이거 진짜 먹자 치는네 맛 안 먹자 맛있지? 원래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그냥 먹으러 가시는데? 그냥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? 뭐야? 미드만 죽나 보네요. 베이커 하며! 확인! 야 가져와라 이거. 그거 먹으면 가죽이랑 같이 먹어야 돼. 진짜 먹고 싶다 이거. 가죽이랑 고추 입에. 소아리 비린내. 육이 너무도 안 좋아. 와 얘 진짜. 아 누매놈. 지지몽 아직 공격이 하나도 없어. 뜯어버렸네 진짜. 아까 잘 때 뜯었어. 아직 운전면허증을. 나만큼 발 깨끗한 사람 있을지. 예술해라. 내 말은 없지. 내 말은 없지. 파이시샷 나오면 이정도로 끝나니까. 진짜 대단하다. 왜냐면 제네시스에 G70 가속 컴룩. 빼박이야. 나는 딱 박주영이거든. 나도 몰랐어 근데 박주영 닮은지. 근데 계속 보니까. 계속 들어갔네? 닮았대. 근데 이거 나 이거 중3때부터 들었어. 맞아. 박주영 닮았다. 앙엽버스는 닮았어. 주맨. 이거 겨 똑같다. 그렇지. 그냥 딱 안 씻었을때. 안경버스 봐 안경버스 봐. 안경버스 봐. 아니 그냥 입 살짝 벌리고 있어. 아니 근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아냐. 지금 메이크업해서 그렇지. 근데 나도 엘벨 타면서 거울보면. 박주영 닮았어. 빼박 주영 닮았어. 뭐 힘들잖아. MindyUNG 유니폼이 똑같은 걸로 보내셨습니까? 대화? 우와 이거 뭐야? 근데 순간 이거 SK 유니폼인 줄 알고. 화 들인 줄 알았잖아? 위에 보여줘야 돼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더 잘 찍지. 상 İsANS이로. 그러나 우리가 주방하고. 왜 쪼끼지? 왜 쪼끼지? 이게 웃구네. 가방 파기 있나요? 빈경이 루프 받은 이유가 아시는 거예요? 빈경이 트위치가 받았어야 됐어. 아니 그거 뭐지? 브라운 공. 브라운 공. 여기가? 브라운 공. 브라운 공 탑에서. 어차피 안 써도 잡았어. 일단 어쩔 수가 없었어. 그거 어디야. 근데 나 봤을 때 뒤로 써도 잡았어. 무구구구구. 내 엘리필 뺀 것도 브라운 공. 억울하다 억울했고 서류 아니였으면 못 했잖아. 그럼 미드브랑 하세. 그럼 Q. 202 맞춰서 뺀 건데. 미드브랑 왜 그래? 미드브랑은 왜? 미드브랑은 해서 왜 예측병에서 막 다졌어. 맞잖아. 서 andra 서 packed. 서류바. 어떻게 해봤는 미드 갯스레이 포지션은. 소위킬 따서는 뭐. 소위킬 해봤다. 소위킬 해봤다. 소위킬 한 번 짰는데. 완전히 가셔. 모숴 따서. 딱 해. 내가.. 실컬겠다. 배를 꼬올게. 마지막 마지막. 하나 둘. 야 너 너무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울프야. 너무 더워요. 이거 근데 뭐지? Καιautre거즈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